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부르짖고 또 기도했었던 것이 부흥이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아여 초 없어서 또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 1차부터 4차까지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났었던 그 대부흥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청년대 가운데 일어나게 아여 초 없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돼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 비전 또 내눈주의 영광을 보내 이런 찬양을 작곡하신 쓰신 고용원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고용원 전도사님이 부흥한국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와 함께 통일선교를 위해서 또 세계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인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선교를 위해서 또 해외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원 전사님이 작곡했었던 부흥과 관련된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섬교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도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흥의 갈망이 있는데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 와우리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터 가운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근데 부흥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한마디로 하면 죽은 영혼들이 침체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리바이브,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팀켈러는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교회만 출석하고 있었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완고했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흥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것이 부흥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부흥을 위한 모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는 이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40일 동안이나 기게 여겨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화다라고 하면서 절하고 또 예배하고 거기서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또 모세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돌판 이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출애국기 32장 19절을 보면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계약,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깨졌다는 건 결국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깨져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부응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국기 33장 2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가난에 있는 일곱 족속 모두를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기 고든 백성 왕고한 백성이었고 그래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우상승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같이 가다가는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진멸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12절과 같이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 함께 갈지 누가 앞서 나가게 되어질지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1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5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오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는 가난한 땅으로 우리를 가난한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간청하면서 주님이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한다 해치라도 결국에는 가난한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가난한 땅을 선물로 유업으로 얻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들이 출애급한 이유가 이곳이었고 그들이 고생하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그 이유도 결국에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못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 함께 안 가실 거예요? 나도 못 갑니다 이거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고 어떻게 보면요 협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올라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고 정권이 있는 것으로 맡겨드리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강구할 때마다 이 순종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거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심정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진로도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강구였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과 선물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과 선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족하고 응답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응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46장 3절을 보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후렴 때문이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암소사오르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전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마다 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하니까 아 시끄러워 이렇게 목사님이 목사를 핍박하고 제가 잘못하긴 했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혼자 막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 헛되네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지만 내가 삶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내 가운데 참된 기쁨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이 안 좋지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요셉이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바로 찬송가 446장을 부르지 않았을까 기쁘고 기쁘도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기쁘고 기쁘도다 또 감옥 누명 쓰고 치욕스러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기쁘고 기쁘도다 왜냐하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해석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해석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인 것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참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기도했었던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12절에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어떤 종에게 인장 도장을 맡겨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겨준 요셉이 사실 그런 이들을 했었던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께 모세가 충성된 종이었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친밀했냐면 추려극기 33장 11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왁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다 여기서 대면한다라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렇게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디에서 나눴냐면 회막입니다 이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의 장막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는 그곳에서 모세가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고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되고 또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친밀한 사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중보기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세는 주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 걸 보면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모세와 노아에게만 사용됐었던 독특한 표현입니다 모세와 노아 근데 특별히 13절, 16절, 17절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실 수 있다면 동그라미 하다 보면 몇 번이 등장하냐면 이 은총이 다섯 번이 등장할 정도로 모세의 기도에서의 가장 강족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은총,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균 가운데 마음을 통하는 그 교제 가운데서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또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은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보면요 13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기도하지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전에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께 함께 하자고 하는 게 뭡니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평소에도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만 20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과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가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갈 것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게 만드실 것이기에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믿음을 제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저를 보면 뭘 느끼실 거냐면 아 저 목사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은혜로 설명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알게 되실 것이고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도 은혜와 관련된 걸 너무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회를 하는데 사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제가 사회를 못 볼 뻔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회보면서 부르게 되는 회중 찬양이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제가 이 찬양을 연습하게 되는데요 일주일 남겨놓고 찬양을 연습하는데 제가 수십 번을 불렀습니다 4절까지 있으니까 후렴만 어떻게 해요? 몇 번 불렀겠어요? 백 번도 넘게 그렇게 부르면서 연습을 하면서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섬기게 되는데 이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막 스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금요 집회 때 이 시간에 설교했었던 내용을 기억하는 분들은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한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때 불렀었던 찬양도 은혜였는데요 모든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목회자들을 봐도 그분은 정말 부족해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저 못지않게 부족한데 근데 그분에게 은혜가 있으면 제가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사용하시고 만드셔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모세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옵소서 간절하게 본인의 소원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총을 구하시고 그 다음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그리고 3번은 3번째는요 내게 주님을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진료의 문제가 가장 선하게 인도밖에 하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사도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사도바울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행복한 삶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환란과 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진학과 진로 또 그들의 결혼과 또 성공적인 삶 위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낮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 그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기도는 주여 주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실 최고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성취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문서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누구에게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근데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야다이고 이 야다가 동치마다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리고 이 야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균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셉 시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요셉이 나오지만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의 삶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좋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도하여 주시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는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족석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삼아달라는 부응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저번 시간에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거는 말씀드렸으니까 또 설명을 안 드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32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이것을 생명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결국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으셨던 예수 글쓰도의 희생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엔 모세는 예수 글쓰도의 그 심정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유일하신 중보자 대신에 예수 글쓰도의 예표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 글쓰도의 심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국류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회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이 수련회 때 왔을 때 자기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목사님 꼭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친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진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수련회에서 데리고 왔었던 그 친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제가 그 수련회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 울고 있는 그 청년에게 가서 제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국률이 여기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게 이제 국률이 여기다라는 건데 헬라우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연결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것도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족의 인간적인 부모와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게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어떤 분이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될 때 모세가 마음가운데 확신이 없었고 뭔가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비춰지는 광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게 비춰지는 광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19절 우리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것이 비춰지는 게 그게 영광이라고 했죠 영광의 광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고 속성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이게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도 있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이들이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씨는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다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또 나타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기 있자에게 국률을 베푸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진멸당해야 되고 저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국률화심을 얻게 돼서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단순하게 징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구원을 나타내 주어서 이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코리아 요즘에는 많이 약화돼서 할렐루야지만 미스코리아가 딱 해갖고 자기 외모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그렇게 심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미스코리아가 딱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한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국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거되어지고 아 저 사람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고만 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성품과 속성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과 그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교회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20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납니다 내 얼굴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23절에도 보면 너는 내 등만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다 죄인이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룩한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뜻이 있죠 또 다른 의미는요 모세는 율법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부분적인 영광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영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영광이 있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보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마이미암음이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성령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신 무거운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주 아니 매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는 것 그 성령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된대요? 다시 보여주시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자 되길 원하고 이 영광을 구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진정으로 풍요의 역사가 일어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이번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성경학교와 캠프 가운데 또 청년회 수련회와 네팔 성교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